춘향가 중에서도 춘향이와 이몽룡의 사랑을 그린 사랑가 한대목과 여러분 부자 되시라고, 모두 모두 부자 되시라고 돈타령 한대목 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때요. 잠시만요. 고수분이 준비 중이시거든요. 잘생긴 고수분께 박수 부탁드릴게요. 여기 고수분이 무대 욕심이 겁나 많아요. 내가 지금 욕심나면 나와서 넣쳐요. 진짜 박수 많이 칠테니까. 그때요. 춘향이와 이몽룡이 사랑가로 놀아보는디 어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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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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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이가 무엇을 버드려야 둥글둥글 수박 웃봉지 떼뜨리고 반능 백청을 따르르르르 부어 신랑 발라버리고 부근점 꾹꾹 딱 판간진 수로 먹으라느냐 아니 그것도 다른 시선 그러면 너 무엇 먹으라느냐 포도를 주랴 행돈을 주랴 귤병 사탕 해와 당을 주랴 아니 그것도 다른 시선 지금 털털 개살구 작은 이들은 서는디 먹으랴느냐 저리 가거라 뒤티를 보자 이리 오너라 앞태를 보자 알짱 알짱 걸어라 걷는 티를 보자 방긋 웃어라 이 속을 보자 밤에도 내 사랑아 가장 중요한 것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서로서로 가족끼리 사랑하고 화합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모든 일이 잘 되시길 바라고 사랑함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 곡은 사랑도 중요하지만 돈도 중요합니다 그치 여러분 돈이 없으면 사랑도 안돼 여자 뺏기고 그래요 안돼 얼씨고 하면 좋다고 돈타령 시작하겠습니다 얼씨고! 그때야 흥보가 비워내고 비워내고 비워내도 돈이 나오던 것이었다 얼마나 좋던지 돈을 들고 노는디 재미직하며 놀아보는 것이었다 흥보가 좋아라 돈을 들고 노는디 얼씨고 나 절씨고 얼씨고! 얼씨고 나 절씨고 돈 봐라 돈 좋다 돈 돈 돈 돈 봐라 사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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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흥보가 사도 안 돼 긴 놈은 도나 안아 도나 어디를 갔다 가야지 오늘 여흥 시고나 돈 봐라 못난 사람도 잘난 돈 잘난 사람은 더 잘난 돈 생살에 즐거늘 하진 돈 부기고 명이 붙은 돈 맨상도는 술래 먹고 같이 둥글둥글 부는 돈 돈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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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봐라 여러분 모두 모두가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타령과 사랑과 한대목씩 들어보셨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휴전음악입니다 드라마 해를 품곤달 어르신님도 많이 보셨을 거에요 잘생긴 남자와 잘생긴 여자가 나와서 사랑을 나눈 드라마인데요 해를 품곤달 젊으신 분들도 요즘 오늘 많이 오셨는데요 연인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해를 품곤달 들어보시면서 사랑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가수 은지원께서 불러주시는 은지원씨가 불러드리는 해를 품곤달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